16장 이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안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러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스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메와 하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일롤러거와 윌리아와 네레어와 그의 여동생과 올롬바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성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대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